좀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마이벌! 많이 많이 마시래요 뭐라고요? 뭘 많이 마셔요? 아 오마이벌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슬기야! 슬기야!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가 더 즐겁게 지금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마지막 한 곡이 남아있어요 그전에 제가 보고싶은게 있어요 비니가 알아서 오네요 비니의 아이짜이 뿌잉을 보고싶은 사람 보고싶은 사람 소리질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데 설마 우리 착한 비니가 맞아 이렇게 보여줄거죠? 제가 보여드리긴 할건데요 제가 수제자가 한 명 있어요 아르니야! 아르니야! 누구랑? 네! 수제자가 한 명가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수제자분께서 하는 아잉짜잉 뿌잉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같이 하죠 그래요 같이 해요 이러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아잉짜잉 뿌잉을 천천히 외쳐주겠습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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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할때는 바람이 굉장히 살살 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람이 잘 안불어요. 그쵸? 아 그러게요. 너무 더워 죽겠어요. 저희가 빨리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바람을 슬슬 일으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이 뭔지 아시는 분?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알았대? 장난 아니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럼 저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디데이! 렛츠고!